아프리프터 우리. 유정이. 유정이가 2번인가? 그런 거 보다. 어? 따로따로 차 타요? 뭐지? 어 안녕하세요. 아 이거 1번 차 맞아요? 1번 차 맞아요.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뭐야 이거 다 탔는데? 오빠 왜 이리 타요? 나 일본인데? 유정이가 없어진 건데. 어. 뭐야 얘도 여기야? 어 뭐야? 야 잠깐만. 어? 종국이 왔는데? 1번이야? 이거 다 1번이야. 이거 다 1번이야. 다 1번이야. 유정이만 하면 돼 유정이만. 모르시면. 아 다른 차를 타는 건가? 다 다 달라요? 장수가 다르나? 그냥 빠르가네. 뭐가 다 나왔나? 이거 뭐야? 아하. 아하하하. 야 하하하하. 아하하하. 아하하하. 아하하하하하. 아하하하. 아하하하하하. 유정 이만 없어요 유정 이만. 유정 이만? 뭐 편지 또 있네 여기. 이게 뭐야? 너희들의 소중한 도롯이 유정을 내가 들고 왔다. 만약 도롯이 유정을 되찾고 싶어서는 3탄 아트 마인드로 와라. 화이팅! 아 이거 진짜 도롯이 유정을 되찾았구나. 아유 유성이. 이제 유정이 차롄가. 1번을. 벗겨라. 얍. 얍. 오케이. 자. 깜짝이야. 떨리지 않니? 납치됐는데? 어디로 가는데.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지. 납치됐는데. 어? 나의 인질인데. 너를 이용해서 엄청난 인물 꾸미고 있지. 너는 그냥 가만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. 알았지? 내가 모든 걸 다 이뤄줄 수 있어. 진짜요? 마법이었지. 소원이 뭐야. 소원 알아들어줄게. 제가 오늘 러븐에서 우승하겠습니다.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. 모든 걸 다 이뤄주신다면서요. 내가 우승해야 되거든. 내가 우승해야지. 어쨌든 내가 오늘 나의 목표는 너를 이용해서. 내가 우승하는 거예요. 아니 제가 우승하는 거예요. 역시 우승해야지. 야 너 인질이 이렇게 먼저 나가면 어떡하니? 이리 와. 이쪽으로 와. 인질이니까. 감옥에는 제발 데려가지 마. 감옥 아니야. 감옥같이 생겼는데요? 감옥 아니야. 열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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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넌 인질이야. 인질하기 싫어해요. 넌. 마법자가 무슥해 보이니? 무섭지 않나요? 인질로 잡혀있는데? 야 너 왜 이렇게 해맑아. 너 지금 되게 심각한 경우야 너. 인질이라니까. 재밌는데요. 사업자가 저를 구하러 올 거예요. 마법사의 본거제는 이렇게 좀 으스스해야지. 보이지? 출입금지. 오케이. 들어가. 들어가. 하하하하. 나의 귀지야. 하하하하. 좀 똑똑한 대로 귀지. 여기야. 제가 여기 앉으면. 어? 너 여기지. 인질이니까. 오 씨씨티비. 야 씨씨티비. 아니 그. 자 이제. 그렇지.